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줬으니까 오늘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토토 스페셜 수고해주신 이재령씨 정말 참 고맙습니다. 결과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드라마 안부 전해주세요. 네 고맙습니다. 자 이재령씨와 함께 저희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인데 마무리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으로요 우리 투투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대의 눈물까지도 라는 노래를 장식을 하죠. 네 그러죠. 여러분들 날씨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. 계속해서 따뜻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 이재령씨와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